자 스매싱 드라이브 스매싱 자 준비 하나 둘 손목 눌러주고 하나 둘 가운데로 오면 안돼요 사이드로 손목 더 내려가야지 하나 둘 셋 어깨 열고 손목 지금 밀리죠? 눌러줘야지 눌러줘야지 그렇지 자 눌러줘요 자 코스 내가 원하는 코스로 눌러주고 스톱 하나 둘 코스보고 하나 그렇지 여기 드라이브도 가운데가 아니고 사이드쪽 자 똑같이 준비 스매싱 때리고 직선 걸고 라운드 점프 점프 그렇지 근데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? 사이드로 자 스매싱 때리고 다시 한 번 더 세게 때리고 걸어주고 하나 둘 셋 자 스테커야 뒤로 점프에요 뒤로 점프 때리고 걸고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잡아야 돼 잡아서 점프 점프 그렇지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셋 스윙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스윙 그렇지 근데 발 모이지 말고 그냥 양발 벌려주면 돼 양발 벌려서 그대로 양발 벌려서 짚고 옆으로 점프 옆으로 점프 그렇지 자 준비 대각 드라이브 아니요 살짝만 가운데 들어오면 돼 살짝만 스매싱 하고 하나 둘 틀고 거기 대각 드라이브에요 여기 대각 드라이브 자 스매싱 때리고 대각으로 이끌어주고 다시 걸고 앞에 헤어핑 그렇지 잘했어 푸싱 할 수 있으면 때리는데 자세가 살짝 늦어졌다 싶어서 그냥 거기서 커트 준비 하나 둘 셋 넷 몸이 너무 많이 났어 항상 라켓 먼저 하나 둘 셋 라켓 먼저 뻗어서 기다렸다가 톡 나이스 하나 둘 셋 손목 그렇지 반대 마지막 준비 스매싱 드라이브 걸고 짧게 짧게 잡아놓고 하나 둘 가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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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잘했어요 하나 둘 셋 손목 가볍게 눌러요 그렇지 자세 잡고 하나 다시 자세 잡고 하나 둘 가볍게 내려가면 안 돼 흰성까지만 흰성까지만 자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틀고 만들어서 끝내주고 방금 라켓 돌아갔어 라켓 잡아줘야돼요 틀고 걸고 라켓 잡아줘야돼 다시 다시 하나 자 코스 어디 스매싱 코스 어디 하나 둘 셋 손목 네 자 스매싱 마지막 자 코스보고 여기 왜 이리와 여기 라켓이 계속 돌아간단 말이야 여기 검지랑 여기 엄지 제대로 받쳐서 손목을 둬 칠 때 라켓이 계속 돌아가서 힘을 좀 더 줘야돼 자 수고하셨어요